낫다잉티비 핫뚱 중복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어? 어? 중복 아니야? 나 흔들림이 없는데? 내가 처음에 보았던 거야 처음에 보았던 거 그런 거 같은데? 응? 응? 오늘은 나들이 비해 다 됐나? 오늘은 구하기가 힘든 짱구 키링도 있지만 저희가 신제품으로 준비해왔습니다 16개여서 8세치 한 번 뜯어볼게요 근데 서비스까지 보내줘서 맞아 오! 그냥 피규어네요 난 먼저 첫 번째 난 이거 저는 마이 멜로디가 가장 갖고 싶어요 어? 풍부쿠린이다 미안해 풍부쿠린 어? 피다 피 피다 좋아 양면으로 다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키티키링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지? 이 피나물로를 얻고 싶어요 어? 농구하는 아! 농구포차코네요 전 크롬이! 럭비 토... 럭비 토... 럭비 토차코 아니 농구포차코 저는 약도 크롬이에요 약도 크롬이에요 약도 크롬이 중복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자영이 어? 어? 중복? 어? 아니 아니야 아니야 탁구 크롬이네요 전 펌펌프린 야구하는 펌펌프린이에요 중복은 뭐지? 중복 아니야? 나 펌펌프린이 없는데? 내 처음에 뽑았던 거 처음에 뽑았던 거 보이지? 어? 펌펌프린이다 그런 거 같은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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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거야 엽두? 잠깐만 아니야 엽두 먼저야 와 라인이다 탁구 크롬이 진짜 오늘 운이 엄청 좋나 봐요 편하고 중복이 안 나왔네 어? 와 중복 탁구 크롬이 다시 들어가 누가 이번엔 나오지 말아줘 어? 마이 멜로디다 아 펌펌프린이 어? 아 펌펌프린이 아 펌펌프린이 정돈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 한 개쯤은 더 되지 않나 아? 또 역시 펌펌프린이 어? 아 얘 나왔어 럭삐코 럭삐타구 아이 포착오예요 얘는 꼭 아니 얘 안 나와서 좋겠었거든요 또 중복 럭삐포착오 중복은 세겠지 이제 중복을 안 주셔도 되지 않나요? 이게? 왜왜왜 또 중복 탁구 크롬이 탁구? 크롬 펭균이 가린 거 갖고 싶었던 거 court 내가 너가 왜 계속 나오지? 펭귄이 나왔고요 아 중복 폼펌프린 나 갈래? 마지막 이거 까는 물이 좋다 똑같은 건데 어! 아니여! 아니야, 중국 안 나와! 아니, 어떻게 신형으로 안 나와 줄 수 있어? 그치만 네가 좋아하는 건 나 같긴 했으니까 물어봐! 좋아? 이런 거 안 됐어 niejs individuals 잠시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! 맞아요! 하나, 둘, 셋! 포켓몬 카드를 준비했대! 이거 이마가 어린이났로서 있었는데 엑타버스는 빵이고 빵이야? 어 이거 새로 나온 거 아니야? 어 새로 나온 배틀리전은 어? 바로 CHR 나와버렸는데? CHR 나와버렸고요 바로 한카리아스 아 그게 새로운 게 좋구나 바로 이 두 개 뽑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마천 퍼펙트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쌍벽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팩 브라질 네 개를 했는데 그럼 마천 퍼펙트를 몇 개 거래하기로 했어요 와 3 2 3 OK 이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고 그러면 이게 뭐지? 뭐 하는 줄 한번 까볼게요 제 거 뭔데? 미라일루도 또 있고요? 안 나왔고요 근데 이렇게 진한 게 나왔어요 제가 진한 걸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XR 하나 정도면 안 뜨네 아 아 있나? 아 안 나와 어 있다 어 우와 도난다를 뽑아버렸네 아 또 나왔어 예쁘이 픽스 버튼아 버튼아 이것도 중복이고요 중복이야? 죄송합니다 나 왔다 어 나 왔다 해가 아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왠야 해가 오 나 온 것 같은데 바로 안 나와버리고요 어 어 SR인데 흐어 SR 나왔다 아 이게 기본 메인을 뽑아버렸어 누나 뭐야 되나 잠깐 액셀 나왔다 아 이게 기본 메인을 뽑아버렸어 누나 여기가 되나? 잠깐 나 바로 뽑아야 돼 잠깐만 잠깐만 나 퍼펙트 뽑았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비싸 안 나왔어요?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? 뭔데? 왜 나왔어? 우와 후이쿤 와 또 안 나왔네 전화가 좀 무한조나 한 번 한 택만 까봐야겠어 누나를 믿습니다 잊어버렸다 왜 다행이니? 또 꽝이네 알이네요 안 나왔어 알만 나와 잠깐만 나 떨어뜨리면 좋은 거 나온다 왜 안 나오네 한 번만 더 나오도록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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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왔다 또 내가 보지 오 안 나왔네요 안 나왔네요 안 나왔어 잠깐만 근데 나 방금 응번을 본 거 같거든 살짝 끝만 봤는데 설마 헬로우 응번 마지막 잠시만 음 그 다음은 안 나왔네 아 그러면 저는 야 이게 근데 이게 30회까지는 2번쯤 넘어간 거 아니야? 네 이제 환영이 직전입니다 아 진짜 맞췄어? 하하하하 하하하 잠깐만 근데 내가 이거 볼 때 버스트나 등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맞나요? 한번 봐봐 설마 헬로우 버스트나 아 왜 다 중고만 나오는 거지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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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? 나왔어? 너무 같아 내 예감으로만 어 떨어뜨리기까지 했어 카드는 저만 나온 카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섯 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장 나한테 나 다섯 장 한 개 더 많아 비맥스 두 개 V 두 개 스마일 한 개 실패 됐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잘 안 나온다는 거겠죠? 토린이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다음에 또 되면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ü segu하세 jeżeli 히잘 해냈 오 습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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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